안녕하세요 BTS입니다. 오늘의 화이트하우스에 대한 반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중요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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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입니다. 아시아 인클루션과 다버시티입니다. 한국인의 음악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아주 놀랄 수 있었습니다.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.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의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다양한 국적, 언어, 문화를 가진 대개 팬 아미 여러분들이 계실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한국인의 음악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전세계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다는 게 아직까지도 좀 신기하고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걸 연결을 시켜주는 음악이란 건 참으로 훌륭한 뇌개체가 아닌가 싶습니다. 나와 다르다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.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는 모두의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존재로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또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.